나머지는 먹어도 되나? 무슨 소리 하는거 오늘 3개 시킬건데 술안주로 오늘 승부야 다 써 이거 오늘 그래 오늘 승부래 오늘 다 쓴대요 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토일이 태풍 온대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네 수요일이네 목요일이네 금토일이 태풍 온대서 아마 잘하면 금토일은 낚시 못하고 텐트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전복이 되게 신선한 놈이에요 처음부터 왔을 때 엄청 신선했어 내일 펜싱 보냐구요? 아 예 내일 펜싱 봅니다 여기 호랑이섬입니다 44님 추자도에 이게 안개 평상시에는 안보이다가 안개만 거치면 보인다는 호랑이섬 사자섬 말고 쌍벽을 이루죠 대가 약해 보인다구요? 왜요? 튼튼한데 대보다는 받침대가 문제에요 응 둘도 못자 걸면 받침대가 부러질거에요 대는 안 부러질걸 저번 차랑 뿜어도 맛있겠다 저번에 원투로 전복으로 사용해서 문어 3kg짜리 나왔는데 바람은 슬슬 불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바람 치는 것 같은데 그치? 옆바람 오지 바람은 옆바라 그러다가 꽃 치면 지른신 강리를 한다고요 예 맞아요 안그래도 지금 돌돔 잡아낸게 3자거든요 그 작은 놈 나에도 손맛을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3자만 3수 했어요 돌돔 지금 4자 5자 노리고 있는데 홈턱 안쪽으로 놀 생각이겠네요? 홈턱 안쪽으로 놈대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꽂혀가지고 지금 돌돔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감성돔 짠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돌돔 짠다고 난리에요 500장비 투자한다고요 열심히 잡아서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0m 정도 던지고요 20m 정도 가볍게 홈턱으로 올 수 있게끔 타다요 밑줄을 잠그면 밑줄을 잠그면 안쪽에 들어올거야 흙하져갔어 If you want to get up 잘해라, 오빠요 뒤에 빠졌어 Tun's 5자 돌돔 맞어 확 가져가서 확 내려갔어 와... 있다 있다 끝나고 꺾였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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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아... 봤어? 봤어? 왜 이렇게 급하냐 확 박아서요 확 박았잖아 초리대가 이미 기다렸다가 확 박아서 한거에요 거기서 놔두면 그냥 땅에 처박힌 여기 우리 처박힌 곳이 있으니까요 잡아볼 수 있다 그냥 초대가 처음에 딱딱딱딱 계속 기다렸어 그리고 딱딱하다가 한수가 쑤욱 이렇게 내려갔어 그때 챈거에요 그건 맞잖아 그렇게 하는거 맞죠?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대 또 왔대 또 왔대 긴장하세요 긴장 오 오 오 오 오 잘해라 오 씨 아 뭐야 아 나 놓쳤어 너 왜 그러니 아 씨부레 낙수 겁나 못하네 왜 그래 다 왔어 아 왜 그래 아 두 번째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실수 했으면 아 진짜 아 또 깨끗기 진짜 아 씨부레 아니 왜 그래 겁나 여보 아 씨 와 겁나 씨부레 그럼 어떻게 낚시라 하니 와 너무 급했다구요 너무 급했대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갔대요 긁었어 이거를 뚫렸습니다 가랭에 대가 걸렸다 가랭에 끼지마 그럼 대가 걸린게 큰다는게 잘못 잡아서 낚시대돼 아 진짜 당황했어 이 씨부레 아 따중나네 따중나 훅킹이 섭섭하대 훅킹이 넘어 안된대 그러니깐요 알겠습니다 당황했어 여러분들 당황했어 둘 좀 임지랑 님이 뭐하노 답답하대 정말 입질이 왔는데도 못 잡고 그러니까 당황했어 지금 입질이 없을 때는 없는데도 못 잡고 있으면 있는데도 못 잡고 아 진짜 당황했어 그 자리 그대로 느래 어 그 자리 그대로 낚시 못한다고 아니 낚시 입질하니까 저렇게 못할 줄 몰랐네 당황했어 보고 있는데 너무 빨랐다는데 다 빠른게 아니고 늦었어요 일부러 개그하는거 맞죠 하는데 형 지구멍에 보내드려요 하는데 정프로 님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래 침착하게 그래 흥분돼 오토브레님 어서와요 흥분된데 흥분된데 이번에 못 잡으면 믿어버려요 오늘 못 잡으면 영창까지야 어 왔어 어 여기가 떴다 왔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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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빠른거 아니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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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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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 뭐 오고 있어 오 오 오 오 왔어 왔어 오 진짜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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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됐어 과연 돌놈이야 돌놈이야 뭐야 너 이 로bo 아 뭐니 아니 아깐보다 약했어 뭐니 여태 기다렸는데 확텀 확텀 아 시브레 아까도 뭐 확텀이었니 아까도 확텀이었니 여러분 한숨이 나오네요 아 이 개놈이 새끼 개놈이 새끼 야 너였어? 아까 니 아니제 빨리 말해 아까 니 아니제 아닌데 근데 끌려오는거 봤을때는 돌돈은 아니었다 그치 좀 약했지 혹형이 끌려왔네 혹형이 진짜 아 얘 뭐니 너 지금 돌돈 기다리고 있는데 니가 나면 어떡하니 살림망에 담아놔께요 나중에 방생하더라도 오케이 괜찮죠? 발로 차버리래 지장님이 얘 딱 사이즈가 혹돈 사짜네요 딱 사이즈가 먹으려고 오오 벌리는 것 봐 먹으려고 나 주면 또 물가 걱정이라고 손 맛은 겁나게 좋아 방생할 겁니다 볼량님 어서와요 손맛은 겁나게 좋아요 손맛은 겁나게 좋대요 여러분들 원투손맛으로는 혹돈 기가 막힙니다 아니면 얘 오늘 먹어도 된다 먹을거 없으면 너 오늘 돌돈 잡아야지 자 여러분 또 어쨌든 잡아냈으니까 질착 추천한번만 부탁드려요 아 이빨 이빨 보여달라 이빨 이렇게 생겼어 이빨 이빨이 뜨면뜨면났어 얘가 아 아 이새끼 와 슛 가져가는거 근데 아까는 돌도 미칠 아니었니? 아니야 아니 얘는 조금 약했어 아까 걔는 돌 그치 걔는 되게 강해 깜짝이야 빨리 망에 넣어줘 어우 깜짝 놀랐네 어우 얘 근데 얘는 빨리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따가 살릴 수 있다 어우 씨 놀래라 깜짝 놀랬네 벌떡 뛰어가지고 자 얘는 우선 망에다 놓을게요 여러분 아 입 벌린거 오 입 벌린대 입 벌린대 조심해라 오오 조심해라 입 벌린다 손가락도 잘리겠다 네 넌 일단 관거 완료 오오오우 오우씨 난리다 아주 그냥 망해 난리다 망해 난리다 아 이새끼 근데 홉등은 끌려오는게 돌도미랑 틀려서 약해가지고요 약해가지고 쉽게 Een protagonist 감사합니다.